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제가 죽였어요. 아니요. 전 모르는 일인데요. 내가 그 재판에서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?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미치겠네. 미치겠다. 네? 함영우요? 출소 날짜를 알아보라고요? 그래. 19년 전 낙원동 금음방 살인사건으로 들어갔는데 언제 나왔는지 좀 알아봐. 아니 근데 지금 법원에 가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오늘 고의란 재판이잖아요. 안 그래도 지금 간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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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